자 지금 너희들 학교 기출문제인데 같이 보자 Photographer is a person who takes pictures 지금 단어 문제지? 1번은 단어 문제야 Photographer, 사진기사 어떤 사람이지? 사진을 찍는 사람이래 그리고 그는 has to, 해야 한대 이건 해야 한다는 뜻이네 그지 뭘 해야 한대? 그의 카메라를 all the time, 항상 뭐 해야되는 사람이래 go, 간다, 깬다, 보고한다, give up, 뭐 이렇게 발산하다 carry, 가지고다니다 답은 뭐니? carry carry가 뭐 나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니고 다닌다는 뜻이 있어 그래서 답은 4번이지 자 앨리스가 한 일을 그래 할 일을 앞으로 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래라는 얘기지 미래 자 be going to가 보여야 되는데 자 밑줄 할래 무슨 뜻이니? 시작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야 be going to 다음에 뭐 나오니? 동사 원형이 오면 지금 내가 얘기필기 해라 그냥 가만히 있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 그지? 동사 원형이야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니? 하고 물어봤어 I'm thinking of 와우 이거 2015년도 나왔대 2014년 또 나왔네 I'm thinking of 뭐뭐 할려고 생각 중이야 근데 이 thinking of는 전지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된다? 동명서 나와야 된다 자 영화 보러 갈까 생각 중이야 너는 어떠니? 하고 물어봤어 뭐 어떠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렇지? 너는 그러면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알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how about이 가르치는 거 앞에 있는 문장을 짧게 쓴 거야 I will go shopping with my friends 내 친구랑 쇼핑하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앨리스가 할 일은 앨리스는 지금 쇼핑할 거라고 will will은 뭐야? 뭐뭐 할 것이다 이거 am going to로 바꿔도 되는 건 줄 알고 있지 빈칸을 바꿔 쓸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쇼핑하러 가는 곳이 뭐 빈칸에 작업 직업 직업을 고르세요 자 직업을 한번 골라보자 Did you plant this picture? plant는 심 따지? 또는 식물이라는 뜻도 있고 자 또는 뭐 아이 미안해 plant 선생님 잘못 봤네 그리다네 plant가 아니라 paint야 어쩐지 이상하다 그림을 왜 심어 자 이 그림 페인트 네가 그렸니? Did you 물어봤지? 그럼 뭘로 대답하니? Yes I did 디디로 물으면 디디로 대답하지 그거 마음에 드니? 하고 물어보지 I love it 나 마음에 들어 It's a wonderful picture 그거 멋진 훌륭한 그림이네 이게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 그럼 뭐라고 해도 고맙다고 해야지 I want to be 나는 미래에 얘가 지금 칭찬을 들었지? 그럼 얘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미래에 뭐가 되고 싶겠어?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미술가 예술가 이런 거가 되고 싶겠지? 자 쿡에다 별표해놔 쿡은 요리 하다란 뜻도 있고 얘가 요리사란 뜻이 있어 그 다음이잖아 쿡에다가 뭐 이하를 붙이면 보통 직업인이 되잖아 근데 이하를 붙이면 얘는 요리 도구야 요리 도구 요리기구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은 요리사와 쿠커와 쿡을 헷갈리면 안되고 그 다음에 알티스트가 답이지 그치? 미술가 예술가가 되고 싶어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투월가이드 관광가이드 패샵 오너 뭐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답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게 이제 여러분 학교에 출제 문제였던거지 자 옳은 것을 고르래 여기 디절트가 있고 데절트가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이런 건 뭐야 사막이란 뜻이야 사막 데절트 근데 여기 S가 두 번 들었냐 디절트 액센트가 뒤에 있네 이거는 후식이야 음 그 후식은 아프리카에 있지 않아 이상하지 그 사막은 아프리카에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써야지 그 다음에 이 책은 아 비싸 근데 앞에 화이트가 붙었어 이 화이트는 꽤 매우라는 뜻이야 꽤 매우 그런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지 화이어트가 있어 자 화이어트 한번 써볼게 자 어떻게 써보자 그치 이렇게 쓰지 화이어트 이 화이트하고 화이어트하고는 달래 얘는 조용한 이란 뜻이야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적어놓도록 자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옳은 거 여러분 이제 익스펜시브는 형용사야 화이트는 부사고 부사가 형용사 앞에서 수식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우주 이 랜드는 착륙시키다 이런 뜻이고 나한테 돈을 좀 빌려줄래? 그럴 때는 L E N D 그러니까 틀렸고 그치? 그 다음에 I want to 나는 맛있는 쿠키를 사고 싶어 이건 BUY지 사다 BUY는 뭐뭇에 의하여 뭐뭇까지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전체사고 여페란트도 있고 She always has always의 위치지 또 뭐 다른 것도 봐 자 여기 또 틀렸네 이거 그치? always는 맞았어 일반 동사 앞에 오는 거 맞고 아이스크림을 항상 그녀는 디저트로 먹어 근데 여기서는 디저트라고 사막이라고 써놨네 바꿨었네 그치? 여기 틀렸어 자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였어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준비해 가야 돼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곳을 고르시고 그랬지 How old is the Eiffel Tower Eiffel Tower가 말이죠 나이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하고 물어봤지 자연스러운 걸 골라야 돼 그러면 몇 살이에요? 몇 년 됐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It was built in France 프랑스에 지워졌습니다 틀렸지?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Mr. Hany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이요? I like to read comic books 나는 comic book을 읽고 싶어요 저는 동문서답하고 있어 지금 이상한 말이 하고 있어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요거 대박이야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올 또 하나의 강력과 후보가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너 미래 뭐가 되고 싶니? 그럴 때는 저는 뭐가 되고 싶어요 또는 제 꿈은 뭐예요? 라고 대답해야겠지 My dream is to be a great scientist 이거 완벽하게 맞잖아 그치? 3번이 답이네 그 다음에 What is your father interested in? 너의 아버지는 뭐에 관심이 있으시니? 아빠가 뭐에 관심이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를 지금 나를 사용해서 나는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거를 좋아한다 컴퓨터로 지금 네 얘기하는 거인데 너의 아빠가 뭐에 관심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틀렸지? How fast? 얼마나 빨리 Can Mr. Han run? Mr. Han은 달리시니 달리게 하시니 물어보지 달릴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네 Up to 20 times a second times는 말이야 번이야 횟수 20번까지 1초에 20번까지 아니 얼마나 빨리 달리냐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1초에 20미터라든가 이렇게 써야겠지 times라고 쓰면 안 되겠지 틀렸지?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위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고르시오 라고 했어 자 그 다음 자 갑시다 May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까요? 자 I'm looking for a coffee for my mom 엄마를 위해서 저는 커피를 찾고 있어요 커피를 사드리고 싶은가? Look for는 뭐뭇을 찾다지 자 how about this one 이것 여기서 원은 원이라고 하는게 하나란 뜻도 있지만 것이란 뜻도 있어 여기서 이것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있지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게 뭐야? 커피야 그치? 자 그래서 원이 가리키는게 영어로 써라 그러면 커피를 써야 돼 자 it takes good 그것은 맛이 좋구요 이 taste는 무슨 단어야? 감각동사지 감각동사 뒤에는 뭐 나온다고? 혁명사가 나와있어 굿이 나와야되지 이 자리에다 well이 나오면 안된다 그리고 and it's also fair trade coffee 공정무역 커피래 그치 Fair trade coffee What is that? 그게 뭔데요? Can you see this sign? 이 사인 보이니? It means that a fair price was paid to the coffee growers 자 이 사인 보이냐고 물어보고 있지 그것은 fair price 공정한 가격이 지불된다는 걸 의미해 커피 growers에게 커피 재배자들에게 어 알겠어요 얼마에요? 그거? 20달러야 오케이 저 그거 살게요 이런 얘기지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고르셔 자 일단 쇼핑몰 영화관 뭐 여러가지가 있어 근데 이제 단서가 있어 may I help you? 엄마를 위해서 커피를 좀 찾고 있어요 여기 커피 같은 거 커피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곳인가 봐 그치? 커피 그러니까 영어관은 아닐 거고 영어관에서도 커피를 팔긴 팔지 그치? 근데 영어가 영어관이 커피를 팔기 위한 장소라 아니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고르셔 야구장도 아니고 애완경 가게도 커피 안 팔고 그치? 어 커피 쇼핑몰 커피만 파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음 그래 맛이 이거 참 맛이 좋아요 뭐 커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엘스토랑 정도로 어 맞추면 좋을 거 같아 그 다음에 밑줄 친 원이 가리키는 것은 커피를 말한다고 했지 아까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은 어 누가 이 피자를 delivered 자 이거 지금 뭘로 바꾸라는 거야? 그렇지 수동태로 바꾸라는 거지 수동태 근데 누가 좋아? 수동태를 만들려면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돼 니네 학교 출처의 문제야 자 얘가 주어야 의문사가 주어네 얘는 뭐야 목적어 수동태를 만들려면 반드시 주어랑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자리가 바뀐다고 그랬지 얘가 앞으로 가고 얘는 뒤로 가고 그치? 근데 이제 문제가 this 일단 한번 해보자 얘가 주어니까 뭐라고 쓰니? this p자 e p자 그 다음에 who who는 by 뒤로 가겠지 왜냐면 얘가 주어니까 by 행위자 그러나 who는 전치사 뒤에 있으면 뭘로 바뀐다? 꼭 whom으로 바뀌어 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delivered인데 이걸 갖다 BPP로 쓰면 되잖아 근데 비동사가 비동사를 결정할 때 과거냐 현재냐 꼭 물어보라고 그랬지 과거냐 현재냐 기억나니 또 하나 단수냐 복수냐 뻥 물어보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delivered 과거네 그렇지 그래 과거니까 was 아니면 were 그런데 p자는 하나야 여러개 s 안 붙었지 그러니까 하나네 was or was was 그 다음에 뒤에는 delivered 과거분사 delivered을 쓰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 저 우리는 그 p자는 근데 이건 지금 어 수동차를 만드는 방법은 그런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걸 수동차를 만든다 만약에 만든다면 그러면 그런데 의문사 by whom은 앞으로 와야 돼 뒤에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꾸면 되니 그렇지 시작 by whom was this 물론 8번의 문제는 이거 만들라는 문제는 아닌데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자 was this pizza 어떻게 쓴다 delivered 하고 이렇게 완벽한 수동차를 만드는 거야 그러나 이제 8번 문제에서 대답을 쓰라고 했으니까 누가 이 피자를 지금 delivered 배달했니 그러면 그것은 뭐야 피자지 피자가 배달했겠니 됐겠니 됐겠지 그럼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 수동태로 써야지 그래서 수동태로 가장 좋은 것은 시제까지 잘 살펴가지고 그렇지 was it delivered 답은 몇 번이야? 어 4번이 답이어야 되지 이해했니? 자 그 다음에 자 가자 알맞은 대답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 두름으로 봤네 그치 Do you have any plans? 무슨 계획 있나요? For the winter vacation? 겨울방학을 위해서? 라고 물어보고 이제 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I will learn how to ski will learn with Jason 제이슨이랑 같이 스키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이거 말 되지 않니? 그치?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겨울방학이 아직 안 됐는데 겨울방이 되면 무슨 계획을 갖겠냐 미래야 과거야? 그치? 앞으로의 일을 묻는 거야 근데 2번은 뭐라고 해서 나는 보냈어요 TV를 보니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과거잖아 spend spend 보내다의 과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I'm looking forward to this vacation 저는 look forward to는 뭐뭇을 학수고대하다 너무너무 기대하다 너무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야 뭐 할 거냐고 물어봤잖아 그냥 기대된다고 했잖아 틀렸네 그 다음에 I'm always busy during the vacation 저는 그 방학 동안에는 항상 바빠요 아니 바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뭐 할 무슨 특별한 계획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틀렸지 I will call my friends when I miss them 내가 그들이 그리울 때는 친구들에게 전화할 거예요 아니 방학 동안에 하는 걸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1번이지 자 그 다음에 물어봐요 미스 송의 헤어샵에 간 거야 거기는 어디에 있다? 사당동에 있습니다 When I arrived there 거기가 어디야? 미스 송은 set him set set down인데 글을 안 쳤지 자 이거 중요한데 글을 안 쳤다 그럴 때 이거를 set down 힘이라고 하면 안 되고 set him down이라고 해야 돼 자 요새 중요한 것은 어떻게? set down 힘이라고 쓰지 않도록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써야 맞구나 볼 줄 알아야 돼? 잘 노트에 잘 필기해놔 글을 안 쳤어 어디 안에 안 친 거야? 인어 체열 의자 속에 앉힌 거야 에스네즈 이번에 강력한 우승 후보지 에스네즈 무슨 뜻이지? 이게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었어 뭐 하자마자? 그 소녀는 가위를 보자마자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 같이 있어 전부 다 지금 과거 시제를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치? 들어왔다 뭐 이것도 과거네 자 그러니까 여기도 과거네 started 그치? 자 무슨 얘기했냐면 그 에주스네즈는 접속사야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거든 그러니까 주절이 누구야? 얘네는 이가 접속사니까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은 종속절이지 여기가 지금 과거네? 그럼 주절 주절도 뭐야? 과거지 started 과거네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시작하고 출발하고 러블라이크 begin started 기억나지? 이런 애들은 뒤에 뭐 나온다? 투구정사도 나오고 동명사도 나올 수 있다 두개의 의미가 똑같다 그래서 투크라이 대신에 뭐 써도 돼? 크라잉이라고 써도 돼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알겠니? 되게 중요해 송은 comforted in 미스송은 그를 위로했고 과거지? 그리고 컷 잘랐다 둘 다 과거야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병렬이지? 그의 머리는 at a surprising speed 놀라운 속도로 자 이 서프라이징인데 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 서프라이징 그러면 뭐가 생각나? 서프라이즈드도 있고 서프라이징도 있잖아 무슨 분사라고 해? 감정형 분사 분사가 있어 분사는 두가지지 이거는 수동의 의미지 당한거 이거는 뭐뭐 지가 뭐뭐 하고 있는 하는 근데 또는 뭐뭐 하게 하는 뭐 하고 있는 이런 여러가지 뉘앙스가 있어 근데 사람일 때는 뭐 쓴다고 그랬지? 어 주어가 사람일 때는 ed 사물일 때는 ing 쓰라고 그랬지? 스피드는 사람의 사물이야 사물이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드 스피드가 아니라 서프라이징 스피드를 써야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되게 별표 하나 자 놀라운 속도로 아니 놀라운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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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전체를 애쓰는 거야 자 그녀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미스송은 was busy 바빴습니다 아침에 바빴고 그녀는 말했어 I usually don't have time 나는 보통 빈두부사니까 일반 농사나 조동사 앞에 와야지 I don't have time for lunch 그런데 잠깐 자 지금 여기서 어 미스송이 말하고 싶은 게 뭐지? 지금 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는 애로점을 얘기하고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Around 3PM She finally had a break 여기서 break는 깨달은 뜻이 아니라 앞에 어가 붙었지? 휴식이란 뜻이야 결 마침내 휴식을 가졌습니다 She was kind 여러분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가장 중요해 자 뭐지? 형용사 두 부정사 구문이야 여러분 기억나지? 형용사 하나 부사 쓰고 그 다음에 이너프 쓰고 그 다음에 두 부정사를 쓴다 해석은 뒤에 거 하기에 이건 충분 어떻게? 충분히 충분히 충분한 충분히 앞에 거 한 또는 앞에 거 하게 물론 형용사 대신 또 부사 써도 상관없겠지 상황에 따라 자 중요한 거는 kind 보다 이너프가 앞에 오면 안 되고 뒤에 온다는 거 시작 나에게 어떻게 가위를 잡고 머리를 자르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히 친절했습니다 이런 얘기 알겠니? 그런데 이 문장은 뭐랑 바꿀 수 있다? 형용사 이너프 투부 정사 구문은 뭐랑 바꿀 수 있다? 기억나니? 그렇지 시작 so OO이 뭐 그렇지 can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지금부터 불러봐야 돼 시작 she was 그 다음에 이 이너프랑 이너프랑 so랑 같은 뜻이야 하지만 kind를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야 그치 so는 형용사 앞에서 수식하고 이너프는 형용사 뒤에서 수식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너프 대신 so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so kind 그 다음에 이제 that이 나오지 that은 중요한 게 뭐냐 접속사야 뒤에 완전한 문장 즉 주어 동사가 완벽하게 써야 돼 주어는 누구야? 그녀가 친절했지 그녀가 보여주는 거잖아 그녀가 아까 she 그 다음에 can이냐 could이냐 써야 돼 왜냐하면 so that so that can을 쓰라고 했는데 저 이게 과거잖아 워즈가 그러니까 could이야? can이야? 그치 could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니? 음 뒤에 that she could show me 이렇게 나머지도 how to hold scissors and cut hair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형용사 이런 푸드부정사를 쏘데켄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 문장 여러분이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자 쓸 수 있겠니? 음 요거 요거 뒤에 자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또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야 이거야 how to hold 이 how 음운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왔지 그럼 무슨 뜻이야? 뭐뭐 해야 할지 이런 뜻이야 근데 how가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뜻이야 how to hold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가위를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은 how to가 빠져 있어 how to cut이야 그러니까 이 end가 뭐지? 대등접속사지 대등접속사는 무슨 구조? 앞이랑 뒤랑 모양이 똑같은 병렬구조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how to hold how to 동사원형 여기도 how to 동사원형 둘 다 원형이어야 돼 뭐 둘 중에 컷에다가 ing를 붙인다든가 툴을 붙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before before가 나왔어 이번에 가장 중요한 묵법 before가 뭐뭐하기 전이지 뭐뭐한 후에는 뭐야? after지? after before랑 after는 의미가 좀 다르니까 완전 다르잖아 반대잖아 자 내가 떠나기 전에 나는 그냥 물었어 떠나기 전에 묻지 떠나고 나서 묻죠 물을 수 없지 나가서 물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떠나기 전에 물었습니다 자 뭐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녀가 말했어 뭐라고요? I like to see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지? 와 어떻게 해당하는 관계대문의사 니네 그거 알아? 이거 계속 연속 연 2년 동안 계속 출제되고 있어 그럼 이번에도 또 나와 이런 거는 이거 무슨 격관계대문의사 네 주격관계대문의사지 주격관계대문의사는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생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잘 봐봐 앞에가 지금 사람들이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 선행사에 수 일제시키는 거야 여기 이제 안쓰고 R 쓴 이유는 앞에 피플이 뭐니까 복수명사 복수동사 R을 쓴 거야 그 다음에 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를 뭘로 쓰면 안 된다고? 어 훔으로 쓰면 안 돼 물론 후를 뭘로 바꿔도 돼? 대수로 바꿔도 되지 이해? 오케이 자 이해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됐어 나는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제 A에 알맞은 것을 한번 넣어보자 지금 뭐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당신의 직업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뭐예요? 물어보겠지 What is the best part of your life? part of your job? 이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내 직업에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거라 사람들이 내 머리를 만족해하는 거 보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 이거 별빛 100만 개짜리 앞으로 이거 이해 잘해야 돼 The little boy began to cry when he saw the scissors 맞니? 그래 아까 가위 같은 거 보고 막 놀랬잖아 무서워가지고 그치? 얘가 울기 시작했어 맞아 이건 맞아 근데 미스홍은 usually eats lunch 점심을 같은 시간에 먹는다 At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먹을 수 있나? 점심을 지금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나는 usually don't have time for lunch 점심을 먹을 시간이 보통 충분한 점심 먹을 시간이 없대 한 3시쯤 그녀는 어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3시쯤 그녀는 이게 지금 컴마야 그치? She finally had a break 3시쯤 돼서 겨우 마침내 쉬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래 일치하는 것을 고려 그랬지 반품 시간이 없다고 했으니까 점심을 같은 시간에 먹을 수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미스송은 컷지 헤엘 머리를 자릅니다 놀라운 속도로 항상 어 근데 놀라운 속도로 자르는 거는 맞는데 올 더 타임이라는 말이 있니? 항상 머리를 놀라운 속도로 자른다는 얘기는 없어 그냥 지금 여기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그 아기 우는 애 진정시키고 잘랐다는 얘기는 없어 그 다음에 또 미스송은 매우 언카인드 어휴 친절하다고 했잖아 나한테 뭐 어떻게 과일을 잡는 거 자르는 법을 가르쳐줄 줄 오늘 친절했다고 했지? 이거 언카인드는 불친절한 거야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When I arrived at Miss Song's Hair Shop 내가 Miss Song's Hair Shop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Little boy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다 아니지?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애가 들어온 거지 어쨌든 여자 분과 함께 자 그래서 내용은 달랐고 1번이었어 자 그 다음 이제 어플 한 모가 보자 다음 글을 읽고 Usually verse 이건 팔과 본문이지? 자 보통 새들은 See the sun Use the sun 태양을 사용합니다 이 애지는 뭐랄? 뭐뭐로서 라는 뜻이지 태양을 뭐로써 사용한다고 했니? 그렇지 태양을 나침반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 기억나지? 뭐뭐로써 근데 태양은 Is different places in the sky At different times of the day 여러분 이 문장 그 다음에도 나오고 아마 올해도 나올 거야 이 태양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덜을 붙여줘야 돼 앞에다가 자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하늘에 언제 그지 하루 중에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 그 그것들 여기서 이 day는 누구니? 아 새들을 말하는 거지? 새들은 사용합니다 뭘? 이러한 정보를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있는 disinformation 이 뭘 말하는 거니? 그치 disinformation은 바로 안에 있는 문장을 말하는 거 이러한 정보를 사용한대 바로 앞에 있는 거 이 바로 뭐야? 태양이라는 게 하루 중에 다른 장소에 다른 시간대에 있다는 거 하늘에서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 여기 잘 써놨네 태양이 낮 동안에 하늘에서 위치가 달라지는 그 정보를 사용한다는 거 뭐 하려고 where to fly 어디로 날아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 어디로 날아갈지를 영어로 써라 그러면은 where to fly 라고 써야지 where 플러스 음사 플러스 투 부정사 after the sunset 태양이 지고 나서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set은 말이야 뭐라고 쓰면 안 된다 will set 이라고 쓰면 안 된다 왜? 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들에서는 will 쓴다 안 쓴다 미래를 의미할지라도 will 쓰지 않고 현재 시절을 대체해준다 기억해 they use the stars 그들은 태양이 지고 나면 태양이 없으니까 별을 사용한대 별로 방향을 이네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라는 태양을 사용했어 그 다음에 별을 사용했어 그 다음에 some of the birds 또 다른 애들은 magnetic field 자기장을 사용하고 또 others 다른 애들은 use the smell of the sea 어 바다의 냄새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sound of the waves 여러분 몇 개 사용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사용했네 이거를 가이드로 사용합니다 amazing 놀랍게도 대부분의 새들은 같은 콜수를 매년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자 근데 또 작년 재작년 나오지 않았던 문제를 내가 하나 얘기해주고 싶어 나올 동이 많아 썸이야 썸 썸이 나오지 그러면은 여기 아덜지가 보여야 돼 아덜지 썸이랑 아덜지가 자 소음 호응을 이길 수 어떤 애들은 땡땡이 하고요 또 다른 어떤 애들은 지렁이에요 라는 구문이야 그래서 일부는 일부는 매그네틱 필드를 사용하고요 또 다른 일부는 뭐 다른 거 사용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여기를다가 집어넣었다 그럼 썸 집어넣어야 돼 그지? 근데 여기를 살려놓고 또 말이야 여기 여기를 지워놔 여기를 지워놨다 여기를 막 이렇게 지워놨다 그럼 여기다가 아덜지 아덜지야? 어 아덜지로 쓸 수 있어야 돼 썸과 아덜지가 보여야 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몇 개 외우라고 그랬지 기억나니? 배우라고 한 거 지금 길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첫 번째 태양 두 번째는 별 어디 있어? 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사용한다 그랬어? 세 번째 어 매그네틱 필드 자기장을 사용하고 자기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다의 냄새 그 다음에 파도의 소리 중요했어 그 다음에 어 그러면은 다음 글에 대한 질문으로 올바른 것은 verse usually move hundreds hundreds 비 붙을 뜻이지? 수백 이란 뜻이라고 그랬어? 원래 hundreds s를 붙이면 안 되는데 이 오브가 붙었을 때는 막연한 수를 가리킬 때는 쓸 거 붙인다고 그랬어? 중요하다 자 새들은 보통 어디? kilometers 수백 킬로를 이동합니다 원업 더 또 나왔어? 어떻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원업 더 longest travelers is the hummingbird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원업 다음에 무슨 명사? 그렇지 원업 다음에 최상급 원업 더 최상급 복수명사 우리 이렇게 외웠지? 원업가 무슨 뜻이야? 뭐뭐 중에 하나란 뜻이야 뭐뭐 중에 하나 뭐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뒤에는 무슨 명사 나오냐 복수명사 나와야 되는데 최상급이 껴 원업 더 최상급 복수명사 이거 외워놔야 돼 준비되니? 다시 한번 따라해봐 원업 더 최상급 복수명사 잘했어 자 그리고 왜 여기 덜을 붙이지? 최상급 앞에는 항상 덜을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복수명사를 꼭 써야 돼 s를 붙인 걸 쓰라는 건데 왜냐면 뭐뭐 중에 하나니까 뒤에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업 나왔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최상급이 나왔으니까 여기 더 붙였지? 그 다음에 트래블러니 트래블럴즈니 트래블럴즈지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주어가 누구야? 트래블럴즈가 주어니? 주어가 여러 명이니? 아니지 여기 이즈잖아 동사는 이즈야 r이 아니잖아 그럼 트래블러가 동사가 아니야 누가 주어야? 얘가 주어야 한 명이잖아 그래서 이즈 쓴 거야 그러면 여기다 별빛 100만 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this small bird 이 작은 새들은 여행을 합니다 이상 몰대는 3200 3200km 이상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from A to B 무슨 뜻이야?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이동합니다 some birds 어떤 새들은 자 여기 럭키가 나오네 운이 좋습니다 어